스톤 에이지 오늘 소개해드릴 펫은 크노커입니다. 빠져나갈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죠. 허리 움직임이 아주 유연합니다. 자신의 매력을 유감없이 과시하고 있군요. 크노커는 한두 번 튕긴다고 포기하는 초식성이 아닙니다. 뼛속까지, 뼛속까지 육식이죠. 크노커는 마음만 먹으면 그 누구도 자신의 매력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. 여기 크노커의 치명적인 매력에 허우적대는 라이쿠스들을 예로 들 수 있겠군요. 두 발로 걷는 악어, 아니 크노커였습니다. 스톤 에이지